운영 제한 담당관실 운영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외무 행정관 우성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유행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무 행정관 성하늘입니다. 가끔씩 저를 다 잡을 때 이때는 열심히 살았구나. 이거 편집하면 안 돼요. 대둘려서 많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선택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헌법은 저XX 전생입니다.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. 막 속으로 욕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 진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사람들 붙었으니까 희망을 얻으시길 바래요. 나 외교관 유권을 받는 사람인데 나는 모든 과가 그렇겠지만 비상 너무 힘들었잖아요. 사장님 말로만 듣고 합격자의 문장이라고 하면서 그게 나한테 오지 이런 생각들이 나는 진짜 선물 받은 것 같아요. 맞아 맞아 맞아. 수고하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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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답함도 줄일 수 있고 해서 정말 인강이 더 잘 맞았어요. 그리고 인강이랑 같이 스터디도 하나 병행해서 눈물셔요. 수고하셨다. 감사합니다.